자 지금 타석에는 대타 장재영 선수가 들어갔어요. 지금 화재훈 선수가 1차전에도 홈런을 쳤었는데 지금 빠른 볼에 계속 헛선지를 하면서 세타성도 산지를 당했거든요. 대타로 장재영 선수를 지금 비용을 했어요. 아직까지 타석에서는 보여줄게 없죠. 자 타석에는 장재영. 자 초구 들어갔습니다. 사실 어제 선발 나와서 초반에 정말 완벽한 피칭을 선보이다가 물집 증세로 갑자기 조기 강판됐는데 좀 오늘 아쉬웠거든요. 그렇죠. 오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든 뭐 지금 두 경기 연속 손가락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등판하는 모습을 저희가 눈여겨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지난 캔버라전에서 흙톱이 좀 부러졌었고 이번 브리즈번과의 대결에서는 물집이 터지면서 더 이상 투구를 할 수 없었던 장재영 선수인데 그래도 어제 저희는 이제 너무 공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. 상당히 좀 좋은 징조를 받던 장재영 선수였습니다. 자 변화구의 파울 팁 삼진 아웃이었습니다. 지금은 갑자기 백도어성으로 커버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당했어요. 네. 네.